드라이브 한번, 백드라이브 한번 할께요 하나 둘 미스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턱 당겨 놓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봐봐 힘 빼고 더 내려갔다가 받쳐주는 느낌 하회전 공이 왔을 때는 공을 여기 허벅지 위에다가 받쳐주는 느낌 그리고 백드라이브를 할 때는 내 몸 앞에서 받쳐주는 느낌 받쳐주는 느낌 받쳐주고 그렇지 받쳤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어깨 편하게 받쳤다가 올라가요 올라가 그렇지 너무 쫙 일어나지 말고 돌아서 감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턱 살짝만 내리세요 그렇지 힘을 주면 턱이 올라가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자 봐봐요 여기서 받쳐지지 않으면 그냥 드는 것 밖에 안 돼요 그렇지 넘어가고 싶어도 못 넘어가니까 허벅지 위에다가 탁 공을 이렇게 받쳐 놓고 올려야 돼 그렇죠 여기는 이 테이블하고 내 몸 사이 이 사이로 내려가서 받쳐줬다가 이게 느낌이에요 받쳤다가 올라가 그냥 바로 들면 오히려 내려갑니다 자 또 힘 빼고 자 받쳤다가 올라가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잡아치는 거예요 오케이 손으로 가면 안 돼요 다리 오케이 또 둘 턱 내리고 비틀어서 그렇지 둘 하나 또 둘 자 봐봐요 지금 공이 받쳤다가 올라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는 자 공이 이렇게 못 올라가요 탁구공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쳐서 이런 느낌으로 이 원으로 넘어가야 돼 그 원으로 넘어가야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대 원을 그리니까 자꾸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그래 그렇게 넘어가야 돼 백도 마찬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장난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 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빨리 보내야 되고 실수를 안 하려니까 자꾸 이렇게 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안 맞춰지잖아 그렇죠 자 원을 잘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게 공의 방향이야 그렇지 또 오케이 오케이 둘 그렇지 원을 최대한 만들면서 넘어가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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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여기 딱 봐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물론 공이 약하면 넘어갈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드는 거고 항상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이렇게 자 다시 시작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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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려면 더 받쳐 놓고 몸도 비틀고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넘어가는 스윙을 해야 돼 그렇지 추 오케이 추 오케이 좋아요 둘 충분히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내가 기다리지 않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기다리면 이렇게 감을 수 있죠 자 오케이 딱 그 원만 생각하고 쳐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잘 말리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 그렇게 지분도 마지막에 이렇게 됐어요 네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렸어 네 그럼 공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럼 공이 네트로 앞으로 빨려들어 가요 자 다시 어깨 힘 빼고 턱 좀만 당기고 오케이 또 그렇지 골반 그렇지 그렇지 골반 그렇지 딱 원을 잘 생각해봐요 그렇지 원을 잘 생각해 원을 자 또 또 또 걸리기 시작하죠 그쵸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넘어가야 돼 그쵸 걸리는 건 나오면 안 되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그쵸 지금 그래도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해주면 이거 밀게 되고 그쵸 공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딱 스핀이 걸려서 넘어가겠죠 조금 부족한 건 허벅지하고 골반으로 보태주는 거야 그쵸 각을 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지 잘했어요 오케이 다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자 이 정도 되니까 그렇죠 준비만 빨리 하면 되죠 앞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지 넘어가게 나이스 나이스 빨리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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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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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리는 것들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막거나 그렇죠 혹은 내가 내려가는 게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이 높을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그렇지 마무리 오케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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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턱 살짝만 당기면 어깨 편안해져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이런 거 잘해야 돼 이런 거 잘 넘어가야 돼 약간 안 나오는 것도 잘 넘어가야 돼 그렇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는 거야 탁구는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지 그렇지 턱 살짝만 당기고 딱 오늘 배운 거 정리해주면 그렇죠 탁구공은 그렇죠 이렇게 해도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야 되잖아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원을 반대로 하면 조금만 들어 들으면 공이 높아지죠 그래서 당겨놓고 이렇게 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리지 말고 잘했어요 오케이